CTS 경남방송 이사장 이추임 및 운영 이사장, 운영위원장 취임 감사 예배가 제1문창교회에서 열렸습니다. 감사 예배에서 경남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승균 목사는 우리는 일을 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계획을 세운다며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. 이사장으로 취임한 허성동 목사는 CTS 경남방송이 보금방송으로 활발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이 취임식에서 이 임 이사장 이영호 목사에게 감사표를 전달하고 신임 이사장 허성동 목사, 신임 운영 이사장 박정곤 목사, 신임 운영위원장 박두용 장병에게 취임패를 전달했습니다. 이사장 박정곤 목사ãyrole Ça吧? 이 진단 평가이나 공사는